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오늘 어 지금 현재 실전 투자대 출전 중인데요 일주일 늦게 시작해서 일단 5일 차인데요 현재까지 5연승 하고 있습니다 아 현재 1220달러 수익 챙겨져 있는 상황이고 60 650달러 더 추가 수익이니까 일단 양호하게 가고 있습니다 현재 수익 아 보셨고 순위를 한번 챙겨보자면 5일 동안에 20.53% 수익으로 현재 7위 랭크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상위 랭크 따라가기 좀 힘들 것 같구요 어 너무 잘하네요 다음주에 상위 랭크 될 수 있도록 한번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데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들 되시구요 닥터케이도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니까 열심히 한번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구독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안녕해 안녕 안녕 야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부쩍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